필수 3 스틱 보고있죠? 연습을 때려. 움직여! 때리고! 때리고! 움직여! 그 연습을 해야 하지 자, 그럼 사이로, 사이로, 사이로 말해야지. 그리 인사를 좀 하고, 그는 안삼아. 예술을 들어야지, 다 보고. 그래, 후을 지적해서 팔꿈치만 들어가면 떼는다 생각해서 팔꿈치만 들어가면 떼는다 생각해야지. 붙었을 때 팔꿈치만 딱 떼는다, 이렇게 막 쏠만 안 옵니다. 압박을 다 하고, 자세히 네가 되숙여야 된다, 상대를 생각하면. 이렇게 딱 밀어야, 밀어주게 딱 밀어야 된다, 더. 움직여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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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또 때려야, 그리 손으로 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또 때리고, 손으로 오고, 또 때리고, 손으로. 또 밀어야, 그리 손. 또, 또 손 놓고, 또. 그냥 잡아. 또, 또 손 놓고, 또. 또, 또, 밀어 또 손 놓아줘. 손까지 좀 놓아야겠다고. 이거 물려야. 다른 당겨에 있는 건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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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사이로. 또 사이로 또. 또 후치구, 또. 후치구, 또 또. 후치구, 또. 배까지 연결해봐. 그렇지. 배. 눈을. 너무 밀어야지, 이제. 그래, 또. 사이버에 보인다 꼴대가 잘 빠졌다 지금 더 날 빠졌어 그렇지 에어 사이버 그리스도 그리고 또 또 빠져 같이 돌아야 돼 볼 때 같이 돌아오는구나 그래 같이 돌아야 돼 거리가 가운데로 상대 카운트로 안마야 돼 이제 카운트로만으로 다 죽이는 거야 또 그렇지 또 떼도 또 또 또 사이드 파츠받고 예술에 또 그렇지 또 또 다 움직여서 또 그렇지 또 그 뒤쪽 왼쪽으로 빠지 말아야 또 같이 돌아야 돼 볼 때 뭐라 뭐 또 사이드 그리스 우기기 기간에 처벌이 되고 또 뛰어 움직여 아예 빠졌다 연근이 또 같이 돌고 그래 같이 돌고인데 다시 뒤집다가 움직여 근데 유빈 그리스 또 움직여 때리마 또 가볍게 또 그리스 그리스 또 와 그래 나이스 같이 돌고 연근아 앞에서 바로 집중해 뒤를 밀어야지 나 거기에 맞다 저거나 무슨 밀어야지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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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라 하지마 이제 자기 손이 온단 말이다 그리고 또 오늘은 훅을 잘 때면 들어 해라, 오늘 훅을 잡을게. 오늘 양호흡으로 잡을게, 오늘 훅을 잡을게. 그래, 또 다시 거기서 공개해야지. 또 가볍게, 또 데려가라. 더 움직여야 해, 데려가라. 다시 거기서 바로 공개해. 또 움직여라, 위빙. 또 움직여라. 배를 잡아요, 그럼. 밀어야지, 밀어봐라. 상대가 오늘 상대 샤벤에서 밀어봐라. 밀어봐라, 니가. 그렇지, 배를 잡아봐라, 배. 나이스, 밟고, 혼동. 밟고, 밟고 올려, 그래. 우기네라, 위빙. 움직이면 안 맞는데, 안 오니까, 영호흡.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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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그래. 또, 그렇지. 자꾸 움직이는 연습을 하고, 숙박을 갖다 드리라고 움직이는 연습을 갖다가. 네. 훅을 신고 자꾸 오른쪽으로 조심을, 조심하면서 이거 때리기 연습을 자꾸 해라, 니가 이걸 딱 때리기, 때리기 연습이 놓아지다니까. 이건 안 돼. 계속, 또. 오른쪽이 짧게, 그는 연습을 해라. 짧게 오른쪽을 가고, 그 큰 나이가 있다면서, 빨리 던져라. 공간을. 움직여, 빨리. 바지 한 번 해라. 또. 오른쪽이. 위빙. 오른쪽, 거기서 걸어봐라, 거기서 오른쪽을. 저, 짧게 저걸을 안쪽으로. 저걸어봐, 오른쪽. 또. 또. 니가 여기서 때리면 위빙해라. 위빙해라, 그러면 손 상대 양쪽으로 대략. 형, 니가 위빙해라, 양쪽으로 대략. 양쪽으로 대략. 또. 다시. 어, 부끄러치고, 턱 당기고. 하나하나 좀 놔주면 안 된다, 가볍게. 집중해, 호나. 또. 집중해, 집중. 깍게 이끄는다. 응원할 수 있다. 덜어라, 그래. 할 수 있어. 이제 뭐야. 대퇴해주면 안 돼. 또. 또. 손을 짧게 들어가라, 호나. 호나, 호나. 호나, 호나. 집중해, 호나. 자네. 일단. 구퉁을 니가 위빙해봐, 당겨줘봐라. 손 빨리 빼, 빨리 빼. 손을 집어넣어. 그래. 팔꿈치, 오른손 팔꿈치에 절어. 일어나, 일어나. 양쪽으로 해봐, 호나. 오른손으로, 호나. 너를, 영전해봐, 니가 한 번봐. 지금, 배까지 때려, 거기서. 빨리 돌아야지, 호나. 응. 집중.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공격을 해야 돼. 지금 공격 안 하는지. 또 움직여라, 호나. 위빙하는, 움직여라. 더 그러지. 또 움직여라, 위빙. 오른쪽도, 빨리 해야 돼. 호나, 호나. 그래. 또, 내려. 오른쪽 빠지 있으면, 아? 그래. 다시 해봐, 호나. 두국을 그래, 인접을 해라. 오른쪽 빠지 있으면. 다시 해봐, 호나. 집중해. 호나, 호나. 다시 또 손 탁탁 땐, 오른쪽 빠지라. 오른쪽, 사이드, 호나. 또, 다시 해봐. 히도 안 도장마에서 히도 안 도장마. 오른쪽, 다다다다. 이제 치자, 오른쪽 빠져. 양쪽으로, 양쪽. 오른쪽 빠지면, 나이스 훅을 거내 연습이 돼야 될 거 아닌가? 나이스 훅을 잡아. 중심을 잡고 때려라, 이제. 시키라.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그래. 인셉이잖아. 자꾸, 빨리 마와라. 손 빼고 오른쪽, 사이드 빠지 마. 백, 백까지 쳐봐. 오른쪽, 사이드 빠지고, 북 끄는 거. 한 번 더. 잘했어. 한 번 더. 아니, 안 맞았다니까. 그냥 자세한 거 맞네. 밀어내. 영원아, 집중해. 의지번호. 집중. 또. 또, 사이드, 빨리. 또, 사이드, 빨리. 집중. 공군이 할 수 있겠다. 집중해 봐. 밀어내고. 또, 복지만 보게. 또, 사이드, 오른쪽. 영원아. 또, 북, 북, 북. 딱. 북, 북, 북. 딱. 북, 북, 북. 북, 북. 북, 북. 북, 북. 총살. 북, 북. 그릇이 깎아가 fit. 용원아, AMP. 지 Leadership. 유행, 이런단지. 유행, 유행, 또. 그렇지. 라이특 liver이 overwhelmed, 응원아. 뱉. L Nay. 위대쪽. 유행, 블랙. 또, 위대쪽,钱. 동퇴, 현재. 유행, 위대쪽. 위대쪽. dokład, 유 Judaism. 영원아, 시간을, capacity. 또, 위대쪽. 또, 위대쪽. 야,oubt. 나은 70,000m telef, 대단합니다. 사업을 드리겠습니다. 내게구나. 조금 내라. 안 땡니다. 니 함 내라. 지금 내 함 내라. 안 땡니다. 자꾸 툭툭툭 치다가 사이즈 빠지고 사이즈 빠지고 오른쪽 빠지니까 이렇게 덜어가지고 때려나가는 것 같고. 뭐 해라. 어머나 할 수 있다. 이건 안 때립니까. 할 수 있다. 알겠지? 그 자꾸 중요하게 툭툭툭하다가 사이즈 빠지고 그런 예술이 자꾸 집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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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집중해. 움직이봐. 집중해. 어. 그래서 뭐 안 때려도 안 때려도 안 때려도 현실이 놓아야 될까. 이거 하니까. 마라톤이. 이때까지 신중해. 중심 잡아봐. 또. 그루를 영원아. 그루를 맞춰라. 그루를 맞춰라. 그루를 맞춰라. 그루를 맞춰라. 그루를 맞춰라. 그렇지. 위험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자세가 밑으로 가라. 밑으로 가라. 밑으로 가라. 그거를 만들어 봐라. 집중해. 세털을 좀 바꿔봐봐. 또. 사이드 왼쪽 왼쪽 오른쪽. 아는 이미 손 내라. 손 내라 인마 빨리. 또 사이드. 손 내려봐라. 말고 그렇게 하지마. 왼쪽 오른쪽 해봐라. 제자리 쓸. 그렇지. 왼쪽 왼쪽으로 빠지고. 두툼. 짧게. 여기만 가볍게. 가볍게 다 푹푹푹쳐. 힘 빼고 세게 치지 말고. 가볍게 쳐 가볍게. 푹푹푹푹 짧게 쳐봐. 가볍게 가볍게. 그래 그래. 그렇게 하면서. 다 가볍게 같이 쳐. 손 내라 인마. 또 왼쪽 중심 딱 잡아. 그냥 빼야지. 쉬너로 신한다는 식으로. 손 내봐 가볍게 가볍게. 그렇지. 또 한 번만 만져나 봐. 영원아. 라이트까지 이렇게 해라니까. 라이트까지 이렇게. 그래. 그렇게. 또 다시 연결해봐. 연결해봐. 연결해. 더 위빙. 더 위빙. 더 위빙. 다시. 붙어나면 확실하게. 더 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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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라. 할 수 있다. 어? 어? 피나. 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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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빠지마. 상태 조금 흔들어. 붙었을 때 조금씩 흔들어줘. 그래. 그래. 잘 봐. 툭 떨어져. 위빙. 위빙. 퉁퉁. 퉁퉁. 위빙. 그래. 퉁퉁. 때려. 다시 해라. 자꾸 습관을. 나이플리. 그냥 계속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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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빙. 하파막. 하파막. 마이 움직여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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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아. 움직여라. 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계속 왼쪽 오른쪽. 제자리에서 왼쪽 오른쪽. 제가 이제. 눈으로. 맞춘서. 집중해라. 손 빼고 빨리. 잡아 움직여라. 집중해. 집중해. 제자리에서. 또. 밀고. 다시. 또. 또 쉽죠? 그래, 니가 돌아봐봐. 야, 밀 봐. 니가 돌아라 니가, 니가, 그래. 밀을 알아. 해봐. 됐어, 한 번 또 니가 돌아봐라, 빨리 빨리 돌아봐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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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또, 니가 돌아봐라, 또, 됐어, 니가 돌아봐라. 아, 그래, 됐어. 이건 마지막이야, 너. 해봐, 이거나, 또, 또, 또. 힘 빼고 그래, 그만 돼도 힘 빼니까, 니가 잡았다. 그래, 조심하면 아무것도 싫은 거야, 진짜. 연습시간은 피어냅니다. 총 36 7... 재채아기 재채해 회채로 샥